오늘은 카트라이더를 할건데요 저번 시간에 라이선스 2 했었는데 그거 오늘 제가 마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답을 알았어 그 답이 뭐냐면요 연습 카트로 해야 돼 라이선스는 연습 카트로 해야 되더라구요 제가 저번에 제 실수를 바로 잡을 겸 연습 카트로 연습 카트는 저 때 스피드 드러리다가 게임 그 라이선스의 연습 카트 쓰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른 데서 저때 쓰시면 회배 할 수 있ly 없습니다 회배 하기 싫으시면 절대 연습 카트로 쓰지 마세요 으으 또 완죽시킬 아, 처음이에요 이번판 처음판 이잖아요 조금 개발했습니다 자 2번은 2번은 꼭 성공한다 이제 목적으로 목표로가겠습니다 목표물 포착 그렇지 돌아가게 야 돌아가게 하면 안돼 저 아버님 에어컨 중, 아 에어컨이네 선풍기 중에 하나씩씩 드려 어 "'자! » 오우 굉장히 3 넘치는데요? 좋아 여기서 점프! 그렇지 여기서 또 점프! 그렇지 그렇치 쨔! 저기서 점프만 뜨면 되요 이번에는 그, 불꽃 그거 좀 써볼 게 또, 아 switched 슈퍼 헐 와아! 진짜 대박. 제일 1위 하려는 거구나. 요고시기 이게. 1등은 자신 있지만. 아 다시. 왜냐면 저 다시 시작할게요. 왜냐면 아까 제가 커버. 이번엔 그게 있으니까. 뭐 할만합니다. 어 쟤는. 먼저 출발하게 해줄게요. 어차피. 왜 어차피. 제가. 여기 게임. 경기 같은 건. 다시 있는데. 이거 왜 이러니. 막 처음부터 불안해. 이런 건 뽀로로가 잘하죠. 뽀로로가 아까 일어나서. 제가. 폐트라도 한 거 다 두통났으니까. 뽀로로한테 이거. 해달라 그래가지고. 조금만 이따 뽀로로 부를게요. 뽀로로가 이거 해보았는데. 일단 이건 처음 판. 이 판은 처음이니까. 아 잠깐만. 뽀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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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나 나 레이스에서 투 왔는데. 그 이번에 그. 1위 달성하는 거거든. 해봐. 아잇. 저잇. 오오. 울고. 야. 너 이런 식은 중 먹기. ольше 네 못해? 야 이거는 레이스에서도 많이 해봤잖아. 오. 그렇긴 한데. 야 저런 녀석은. 내가 상대해줄 수 있어 하학. 야 내가 하는거야. 너 좀 다물고 있으면 합니까. 어 알았어. 야 이 로즈 뭐시기 로드 뭐 뭐야 그 녀석 거기서라 좋아 저 녀석 뭐야 저거 설마 통과야 로드 와이 네 이 녀석 무슨 책은 아 확인 철 어서 시작 시각에 먼저 가성 그래 으 필요히 클릭 아 네 도의 치사지 먼저 같지만 않았을 좋아 전속의 족이야 그러면 은 뭐 금방 따라 볼 수 있어 아 벽에..벽에만 안 부딪치면 돼 아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호옷 호옷 니야오 오 저 녀석이 쟤 이놈 아 진짜 이럴줄 알았어 다시 다시 시작 이거 완주를 못하잖아요 아까보니까 지름길이 있던데 고기를 바싹 쫓아가면 되겠다 이 녀석은 반칙을 잘 써 면 이 옆구리를 쳐주지 여기를 쳐주면 돼 뭐 뭐가 쪼금 아 다시 이건 아니냐 쟤는 먼저 가자고래 호옷 자아지도 거기만 잘 무사히 들어가면 돼 거 있잖아요 거고 근데 여기 여기만 무사히 잘 들어가면 오케이 예스 로켓트 장전 슝 아 명중 실패 아 아깝다 명중 성공이었는데 성공이 코앞으로 다가올 수 있었어 아 저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우 다시 할게요 아우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네 아 에디가 돌아왔는데 에디한테 시킬까 야 에디 그거 못해 알았어 야 너 좀 천천히 좀 가 쟨 반칙 썼으면서 진짜 빨리 가네 이 녀석 저런 반칙하는 녀석 들은 치사한 녀석들 좀 가까이 가서 근처에서 써주마 어디 저기 호 아 명중 실패 이번에도 명중 실패야 저기 좋아 좋아 드래프트 아 졌다 아 졌다 졌어 10 50초 내로 완료하는 거야 끝낼 수 있겠다 아아 아아 오 쟤 의외로 약오르네 야 얘는 스피드야 연스카트로 뭐야 지금 연스카트로 하고 있었어 야 연스카트니까 당연히 안되지 잠깐만 뭐야 너 연스카트로 하는 것도 몰랐어 어 오 오잠깐만 여기서 다시 해야겠다 요 계속 다시 주행 종료하고 잠깐만 이제 연스카트로 하고 있었으면 말을 하지 여기서 카트 변경 스톰 스톰 뭐야 용스카트 그대로 용스카트네 몰라 용스카트 가자 아 여기서 걸려버리면 불편한데 다시 주행 이제 이거 몇평 걸릴거야 트럭 저거 있어 아 아 명중 아 도련 중 실패야 아 다시 으 부대 야 이거 더 또 못 딴 데로 도 그 좋아 5 저거 없지 우리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여기서 시작이 먼저 출발하니 따라잡겠다 잘만하면 따라잡겠어 아까보다 낫잖아? 그쵸 여러분 여러분 반짝 쓰면 안돼요 여러분들 절대 절대 그렇지 명중 성공 참고하면 뭐해 아니 저 녀석이 얄미운 녀석 1위 달성은 어렵네 가까이 붙어야 돼 지름길 아 실패 아깝다 오 각이야 오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지 오 아까 본거 같은데 아까 보인거 같애 오 그렇지 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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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으으 아까워 으으 분한 녀석 얄미운 녀석 같으니 막판할게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게이지 끝나는 편으로 저 녀석은 너 맨날 반짝 났습니다 오 오 오 근데 진짜 아까웠어 아까 보였는데 오 보였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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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 슱